아 그래 마지막 택배를 하나 내가 뽑았거든? 직접 줄꺼? 근데 제주도가 나왔지 뭐야 어 그래 가야되지 않겠니 그래도 어 그래 주영아 기다려라 부품을 만났다 이건 저가 항공이라 존나 불안한데 진짜 왔다 뭐하냐 지금 땡 파괴 에이 그래 자 택배 여기 따라할게요 아이 잠깐만 제주 없었는데 이거 또 뭐였다 드셔야죠 제주에 오케이 한번 먹어볼까 바로 먹어줘야지 어때요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새끼 컬러링 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화 봐도 전화 봐도 페이스북 사진들은 올라오고 전화 어 주영아 어 나 제주도 왔다 하아 집이니? 집이야? 어 갈게 기다려 어? 반가워요 저 오늘 엠티라 밤샜는데 아 진짜? 맥만 알고 잠 안잤어요 그래 좀 피곤해 보인다 아유 어우 죽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라야 죽여 이씨 인사 오죄요 그래 인사 박아라 아아 인하 돌아봐 나 해줄게 에잠 여기 ㅈㄴ 딱 하기 좋은데가 있거든 킥으으으으으읍 하아악 아래 한라산 아 이거 뭐야 재주 술이야? 한라산 원랭이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까봐 이게 뭐지 한잔 먹어보자 피우위 과'd 하하하하하하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아드님이를 잘 키우셨다고 해서 호주를 주네 목적지 주변입니다 대박이다 오 덥다 에이 어 그래 또 세이도 왔으니까 또 잠은 또 오성에서 자야지 그래 대접 받아야지 개같은거 그래 기곤석은 또 조심해야지 이게 또 한두개가 아니니까 금고가 있네 대리 내 돈을 받아줘 아프다고 거짓말해 제주가서 돈을 쓰자 내 하나콘도 아 그래 제주도는 또 제주도다 그래 오션뷰 오케이 뭐야 슈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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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